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예원 현장이 잘못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준석 전 대표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좋아요. 버릇이 없더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준석 부모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암컷들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이 나쁜 소리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질책을 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식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5천만 국민 누구도 자기 부모를 좋아하건 납부하건 상관없이 자기 부모를 소환해서 부모 욕을 한다고 하면은 참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예원 혁신위원장은 성공하고 있는데 중진들은 절대 말 듣지 않습니다. 시간 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진 혁신위원이 내부 외부에서 온 혁신위원들한테 그걸 잘 모른다. 이건 정치의 문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됐든 저는 김기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판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그런 대국민 대당원 약속을 떠깬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김기훈 위원장은 자격 없는 대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예원 혁신위원장이 당원들과의 모임에서 제가 볼 때도 실언을 사실 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버릇이 없는데 부모 교육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실언이 아니라 망언이죠.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인예원 혁신위원장이 부산에 내려가서 이준석 대표 만났을 때도 약간 무시를 당했는데 잘 참고 견뎠는데. 그렇죠. 당원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한테는 완전히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쌓아 안으려는 그걸 포기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됐든 이준석은 아무리 입게 안 해도 안 가요. 그건 지금 현재 명분을 신당의 파급력을 줄여가려고 하는 명분을 쌓아가는 거고.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탄압받는 모습의 명분을 쌓아가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작년부터 분당된다. 내년 초에 된다 하는 것은 내년 초에.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공천을 윤석열 대통령은 바꿔요. 그러면 영남의 중진들이나 수도권, 충청권 중진들이 참을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안철수와 호남에서 다 데리고 나가서 신당으로 갔잖아요. 갔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도 그때 내년 1, 2월에 창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도 등록할 수 있고 총선 번호도 3번으로 되고 국고보조까지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헛수거는 헛명분은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검핵관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거의 준연예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한테는 위기입니까? 아니면 호기입니까? 저는 민주당은 호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공화국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도도 보면 30%대 70%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제2검찰공화국을 또 만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얼굴을 보면 윤석열이 떠오르는데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받겠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호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돌 지급하는 것은 멋있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도 아이돌이에요. 저하고 같이 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에게 환호하고 사진 찍는다고 하는가? 그걸 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